김치, 육수 끓이는데 이제 풀을 쓰려면 김치가 200kg, 200kg, 10박스 육수도 많이 내야지 풀을 한 통 써야 되니까 사시마, 북엇대가리 3개, 6개, 6개, 7개, 8개 배추가 많기 때문에 들어간 게 많아요 지포리, 왕디포리고 물에 물을 가록히지 않아요 다 싱싱했어요 멸치처럼 생긴 것 이제 끓여서 일단 찹쌀 넣을 때 건져 내야 돼 주 끓이려면 한 30분 더 걸려 한 30분 끓였어? 다 건져서 버리는구나 김치 이럴 때 쌀을 숙고 있어야 하지 이게 풀을 쓰는 거지 죽을 뭐 끝에 쌀을 오래 안 저으니 끓을 때까지 졌고 있어야 되거든 안 저어도 안 루루 붙어 조leighot 무가 열다섯 개 파를 4단을 다 이렇게 다듬었구나 가시 일곱 단 깨끗이 씻었어 아유 잘 씻겄네 중순중순썰어 이렇게 큼직하게 그렇게 썰어 불러다니지 않게 이 정도로 잘면 돼 이것도 좀 길쭉하게 소금을 이렇게 넣고 이게 참가 김치에 넣으려고 근데 이것도 뻘물 빼려고 왕소금으로 이렇게 빨래하듯이 막 쳐대야돼 이렇게 이걸 넣으면 뭐가 좋은데? 김치가 무르지도 않고 냄새가 청각 냄새가 확 흥으면서 맛있어 아주 이게 물을 열다섯 개 중에 열 세 개를 체를 썬 거야 이거 어제 풀 써놓은 거 뒤포리 뒤포리 데리에서 풀 쓴 거 소금으로 씻은 청각을 물을 빼가지고 잘게 잘랐어? 네 잘랐어 잘게 굴 5kg야? 응 물 좀 딸게 싱싱해 보이네 너무 아주 남해 굴이래 남해? 잘 샀네 아주 잘 싱싱해서 아주 핵감이래 근데 이걸로 김치에다 다 넣게? 응 굴 김치에다가 우리 쌈도 싸먹고 속에다가 물 좀 더 해 봐 야 그래야 껍데기 빠져 볼도 빠 이게 바닷물이거든 그렇게 씻는다고 원래 씻던 것처럼 야 싱싱하다 많네 음 이제 물이 맑아졌네 한 세 번 씻었나? 아니다 두 볼 두 번? 이거 바닷물에서 두 볼만 씻겨야 돼 아 이 물을 절여놓으려고? 잠깐 응 엄마가 싱싱해서 해 그냥 기장에서 생멸치 갖다가 내려서 아 멸치 액젓이야? 응 한 번 한 번 두 번 이쪽 이쪽에도 해야지 한 번 이건 무가 많다고? 응 두 번 아 그건 갈치 속젓 응 이게 무가 무가 한 번 더 됐어? 13개 이게 그렇게 비싸다는 육젓이구나 육젓은 6월달에 나와서 육젓이야 응 5월은 오전 근데 이게 들어가야 맛있어 우와 이게 새우가 엄청 굵어 응 그래서 육젓을 제일 최고지 이거 이거 응 난 이렇게 큰 새우젓은 처음 먹어봐 새우가 진짜 굵다 생새우는 아까 5kg로 적었지 응 양쪽에 갈라넣고 양쪽에 갈라넣고 양쪽에 갈라넣고 양쪽에 갈라넣고 그거는 굴 들어가니까 좀 덜해 봐봐 됐어 여기다 다음 또 만약에 있다가 모자랄까봐 좀 냉가서 포물넣고 근데 이 젓갈은 아까 뭐 이거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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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생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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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는 뭐 5젓 6젓이 아니라 그냥 생새우 알제 내가 아까 달았잖아 그래도 설탕 대신 얼마 넣어야지 그 얼마큼 넣을거야 500인원 넣어야? 이 정도 넣어 음 저쪽에 갈게요 이따 저거는 이따 묻힐 때 넣고 여기가 좀 더 아니 그래 생각을 반씩 넣어 응 이거를 아까 마늘 말했지 4kg 굴김치가 이걸 알았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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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시피대로 하면서 측정량은 본인이 입맛에 따라 약간 가갖고 입맛에 따라서 달이 신고 찍어 여기다 10근 놔두고 35근인데 고춧가루가 응 그러면 엄마 불김치하고 그냥 김치하고 차이는 모든 재료는 똑같이 하고 굴만 들어가는거야? 응 다 넣어 놓고 덜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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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남겨 조금만 남겨 아 저 10kg 적어도 10kg 아니 엄마 10근 10근 아니 이제 버무르면서 넣어 안 돼 쌈 싸먹고 속만두 굴을 폐 좀 썰어 넣어서 그거에 놔 군침이 돌아서 침 떨어질 것 같아 아 굴 맛있게 저물러 놓고 하라고 너는 속이 나노 엄마가 안해도 돼 응 오늘이 여럿이 오니까 통수만 세면 내일 다 담아 놓고 맞아 아 하고 힘들어 잠깐만 이러니까 풀을 나중에 놔야 좋대 아뇨 아니야? 넣어? 넣어 하나 깨끗하게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일단 다섯 개? 응 그렇게 많은데? 이거 이따 또 버무려야 돼 꼬치까지 넣고 저쪽에 파하고 이런 건 지금 넣으면 안 돼? 다 꼬치까지 더 넣고 하나 두 개 세 개 이번엔 되게 다 퍼져 4개 아이고 다섯 개 여섯 개 좀 얇아야 돼 이렇게 풀이 자꾸 떨어지더라고 6개씩 넣었어요 갓은 7단 했으니까 그냥 김치 90폭에 들어가니까 쫓파도 4단을 갈라서 90폭에 넣으니까 그렇게 계산해 대파는 몇 개 잘랐어요? 한 달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왜 이러니까 또 아프다고 엄마 여기다가 불은 다 해놓고 넣을거야 좀 더 가지고 야채라도 섞어져요 이렇게 쪄서 말린 게 있고 그래 태양에서만 말려 우메 밑에서 파야 되는데 우메아 여기 와서 자 우메인 분 이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우 못하겠다 못하겠다 에휴 이제 넣어놓고는 나도 싱싱하니 아주 됐어 뭐 이렇게 많이 넣어 고춧가루를 됐어 더 밑에 아주 밑에 이렇게 하다보면 돼 어 이제 여가 물이 덜 들었어 아직 아니 꽃잎까지는 이제 여가 덜 들어갔어 이쪽으로 아직 아니야 엄마 봉글이 많다 이야 지금 약간 싱거워서 응 싱거웠어 마지막에 좀 넣는거래 어? 이 저 새우젓도 좋은 새우젓이다 집에서 담은 거라니까 엄마가 담은 거라고? 응 근데 육젓이 아니지 아니어도 어? 간 안먹으면 안 먹어? 에이 이것하고 똑같이 뜯고 여름 점점 젓변 어 됐어 구릿지지 아우 이제 안맞으면 이게 미스로 이거 갈치속 젖이거든 그럼 갈치속 젖을 처음에 아까 네이블도 넣었으면 했어 했어 아니 지금 엄마가 지금 싱거워서 먹으면 처음에 곱하기 500량을 더 추가하라고 이거를 전체를 다 뒤섞어야지 지금 어느 한 부분에는 이게 있어서 짜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뭐야 그럼 정전에는 이거 여기 있죠 같이 속 여기 있죠 이거는 집에서 내리는 내리치에 있죠 또 넣어 안 짜 이놈 넣어 다 해가지고 다 넣자 끓여야 되겠다 아니 이거 이거 안 끄니 나만 가면 끄트끄트끄 그래? 아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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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갚아 이리 와 틈 уч張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예 사라 이 databases 이리 sağ 이리 와 아멘 facet Rossa Maric Brain Bo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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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